안녕하세요 패션디자이너 스티브제이 요니피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항상 아티스틱한 감성을 통해서 아티스틱한 터치를 해주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고요. 또 항상 디자인에 위트가 살아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을 저희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. 사실 저희가 매 시즌 새로운 프린트를 개발해가지고 컬렉션에 선보이고 있는데요. 이게 저희가 제안하는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스타일은 옷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를 어떻게 보여주냐가 스타일이 아닐까요? 서울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. 그런 다이나믹한 서울의 모습이 정말 서울의 매력인 것 같고요. 다이나믹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그런 화이팅 넘치는 서울이 매력인 것 같아요.